네 안녕하십니까 근본시간은 질병보험의 이해와 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병보험의 일반편입니다 우선 질병보험을 소개하기에 앞서 장기보험부터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일반적으로 장기보험이라는 장기손해보험이라고 뜻하고 있고 손해보험에 있어서 통상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보험을 장기보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실무상으로도 이 장기보험이라는 것은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대상에 따라서 임보험과 물보험으로 분류가 되는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는 이 임보험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한 그런 담보를 하는 보험을 장기보험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상 보험으로 보자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각각 동시에 상품을 판매 및 출시하고 있는 그런 담보를 제3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제3보험의 중 한 개가 바로 이 질병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질병사망, 후유장애, 암진단비 등과 같이 질병에 관련돼서 보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상품이 이루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비 진단비 내에서는 암진단비, 뇌진단비, 심진단비와 같이 3대 질병진단비에 대해서 주로 실무상의 주요한 청구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암수술비나 7대 질병수술비와 같이 그 담보마다 특징이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그 밖의 입원비와 같이 질병입원일당, 암입원일당에 대해서도 주요 청구사례를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비와 같이 입원 및 통원에 대해서 실손 형태의 보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주요 질병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병보험의 요건입니다 우선적으로 질병보험은 기본적으로 일반 질병을 뜻하자면 책임 개시일 이전에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이더라도 발병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그 후에 발생된 질병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죠 하지만 질병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내부의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병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가입 후에 그것이 확인되더라도 가입 전 치료력이 없다면 질문서상 위반 사항이 없다면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정 질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암이라든지 뇌절중, 급성신공격색 등을 원하는데 대표적으로 암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책임 개시일 이후로부터 약 90일 이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특약 그런 조건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임 개시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책임 개시일은 보험료 1회분이 수령이 되었을 때부터 보험회사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2014년도 4월 1일 전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2014년도 2010년도 4월 1일 이전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가입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첫날 오후 4시를 시기로 보고 있고요 종기를 마지막 날 오후 4시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라든지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1회가 수령된 시점부터 보험회사는 거기에 대한 위험을 담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들이 있음으로써 현재는 2010년도 4월 이후부터는 이 질병보험의 시기를 보험료 입근 시점부터 보고 있고 종기는 마지막 날 오후 24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오후 4시부터 오후 4시라는 규정에서 더 확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인 구분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책임 개시일, 즉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부터 책임 개시로 특정을 짓고 있습니다 질병보험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상의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특징으로는 질병이라는 것이 자신의 몸에 내재적으로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숨겨진 상태에서 보험가입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거에 보험가입 전에 그 질병에 대한 진단이력이라든지 치료력이 있더라도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해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을 삽입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보험가입 전에 진단을 받은 거라고 하더라도 5년 동안 거기에 대한 치료력이 없다면 다시 보상을 하게끔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약관 규정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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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